안녕하세요. 별당아씨티비 아씨입니다. 어머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. 은행나무 정자가 있는데요. 엄청 특이하네요. 저거. 어머나. 정자 가운데 은행나무가 있어요. 와. 구경하러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벼를 싹 패서. 벼받는 소리도 좋네. 어떻게 저렇게 정자를 은행나무를 가운데 두고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요? 완전 특이하다. 여기 노네.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은행나무를 가운데 두고 정자를 이렇게 싹 만드신 것 같아요. 아이고 새집 찐 거 봐라. 아이고 세상에. 밑에는 이제 돌로 쭉 뺑 돌려서 이제 단을 쌓으셔가지고 정자를 만드셨고요. 이게 여기가 개인 소유거든요. 이쪽으로 이제 집에서 짐 마당에서 은행나무 정자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놓으셨어요. 아이고 오늘 신기한 또 은행나무 정자 한번 구경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